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생활 베트남어 페북어학당 그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유나고요 오늘 베트남어를 쉽게 가르쳐줄 실지예우씨 신짜오 오늘은 베트남을 여행할 때 식당에 가서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메뉴판 주세요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? 베트남어에는 여섯 개의 성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억양에 더욱 주의해야겠죠? 여기 메뉴판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다음은 주문한 음식이 만족스러울 때 쓰는 표현 맛있어요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성조에 유의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맛있어요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땀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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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